귀신의 수를 쓰는 귀수 귀신의 수를 쓰는 귀수 죽으림을 다해야지 그때 다쳐라 개가 쓸모없지만 죽지 않는 돌이 있다던데 똥같은 돌 미칭 오늘 왜 이렇게 다 똥똥 그러지? 저는 게임 매칭하고 반전만 하고 시작하세요 경심해 머리 속으로 두는 거야 나한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야 놀이터가 되든가 생지옥이 되든가 죽으면 다 따불 또 죽으면 또 따불 언젠간 걸리겠지 반전까지 좀 밟히면서 자라야 그게 잡초다 내가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도 얼마나 할까 살면서 남의 눈에 피는 걸 흘리게 한 적 있어요? 기대되네 복제는 돈으로 안 받는 거 알지 이제부터는 고개를 안 드는 것이죠 길을 잃으면 죽으니까 모두가 한순간에 길을 잃었어 – 고개 들지 말라고 했잖아 고개 들지 말라고 했지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